안녕하세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저희가 시즌 3를 맞게 됐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즌 3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저희 시즌 3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체크마파크죠. 그리고 이곳은 율동공원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로케이션으로 정말 새로운 시즌 3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힘차게 한번 영원할다 윙잇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즌 3 초보 탈출 영원할다 윙잇! 날이 갈수록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영원할다 윙잇. 초보 탈출 영원할다 윙잇이 시즌 3를 맞아서 변화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코너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일단 월요일에는요. I just don't understand 라는 코너로 에리카 선생님께서 새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미권의 문화에 대한 차이와 우리나라와 영미권의 문화 차이와 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영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짚어주신대요. 솔직히 말해서 콩글리시도 많이 쓰시잖아요. 콩글리시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요일에는 목요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리카 데브라 마술사 김종수 선생님께서 뾱! 화요일로 넘어오시죠. 네 그리고 수요일은요. 우리 Let's Work Out 피터하고 운동을 했었잖아요. 피터 선생님께서 여전히 수요일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자, Thursday 목요일에는요. 우리가 저기 해외여행들 많이 요즘 다니시는데 해외여행 나가셔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행 영어를 수박! 수박! 수-박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요. 영어 날다 스페셜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방송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보셨어요? 이런 거 영어 날다 윙잇 말고요? 맞아요. 자, 영어 교육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초보 탈출 영어 날다 윙잇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의 패턴부터 한번 보죠. 네, 뭡니까? 오늘의 패턴은요. Have you seen? 다음에 뭐뭐. 여기 뭐뭐는 이제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 명사, 이 사물, 혹은 이 사람을 보셨나요? 라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Have you ever는 다 아시죠? Have you ever seen은 살면서 쭉 살아오면서 뭘 해봤냐란 말이고 Have you ever가 들어가면은 그냥 Have you seen이 들어가면은 대충 오늘 근방에서 본 일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뭐, 본 적 있어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그분? 맞죠.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Have you seen? 뭐, 뭐, 뭐. 우리 Have you seen. 패턴 세 분만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시작! Have you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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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o! 여기 있다. 여기 있지요. Have you seen? Have you seen a black cell phone? 검정색 휴대전화를 보셨나요? 라는 뜻이죠. 셀폰은 휴대전화를 다 아시죠? 셀룰라폰에 준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No, 못 봤는데요. I can't find it. Can't라고 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뜻이죠. What's that? 그건 뭐예요? 손에 들고 있었네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vocalising Have you seen? 오늘 근방에서 Have you ever seen은 살아와면서 쭉 본적이 있냐고 그냥 Have you seen은 오늘 근방에서 본일이 있냐 세 번 다시 해볼까요? How have you seen? Have you seen? mindset told basta Have you seen Cailyn? 혹시 검정 휴대전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a black cell phone? 이죠. 자, 우리 또 우리 케이닌 선생님께서 응용 문장 준비하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 영화를 보는 건데요. 썬케이 선생님,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Have you seen the flick? 자, I'm cool. You'll get out of here. 지금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97년도 타이타닉 아니가요? 아니고요. 지금이 2013년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무비로 알고 있는데 방금 케이닌 선생님은 무슨 말 쓰셨어요? The flick라고 했어요. F-L-I-C-K 그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영화라는 뜻이에요. 이 flick이요. 제가 영화 전공했잖아요. That's right. Right. Flick이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 지나가는데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죠. 한 번 깜빡거리는 것을 f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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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flick을 구어체에서 명사로 영화 라고 쓰죠. That's right. Have you seen the flick? 하면 그 영화 봤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많은 친구분들 여러분들은 다 친구분들은 이제 무비란 말 쓰실 때 여러분들은 뭘 쓰면 더 좋다고요? Flick. 그럼 해볼까요? 그 영화 본 적이 있어요? The flick이요. 시작. Have you seen the flick? 혹시 그 결과 보셨어요? Have you seen the results? 물론 result 단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results 복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복수로 해볼까요? results로 해가지고. 그 결과 본 적이 있으세요? 영어로? Have you seen the results? 그렇죠. That's right.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요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참 아름다운 명소들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를 보셨나요? 라고 할 때도 이 패턴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복궁을 들 수 있잖아요. 좋죠. Have you seen 경복궁? 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영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고유 명사를 영어 발음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복궁 이렇게 해요. 경복궁은 경복궁이에요. Have you seen 경복궁이 아니라 Have you seen 경복궁이죠? 그렇죠. 해볼까요? 바꿔서. 비원 가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 Have you seen 비원 끝이죠. That's right. 근데 이제 표기를 할 때요. 경복궁을 경복궁 palace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말로 하면 궁하고 palace가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복궁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마지막 패턴 예문 뭐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Have you seen his place?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place는 우리가 주로 장소라고 알고 있잖아요. P-L-A-C-E. 그런데 어떤 사람의 place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my home, my house라고 해야 되지만 my place, your place, his place가 각각 내 집, 너의 집, 당신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오히려 house, home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그 사람의 집은 영어로 뭐예요? His place. His place죠. 여러분들, 그 사람 집 가봤어요? 영어로는 본 적 있나? Have you seen his place? 이 여자분, 그러면 이 여자분의 집은? Her place. 여러분, 케일린 선생님 집 가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seen her place? 나의 집은요? My place. 여러분, 우리 집 오신 적 있어요? Have you seen my place? 저기 어떤 분이 우리말로 아니오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죠. 언젠가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Really? Sure, sure, sure.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패턴, 하고 있는 패턴, Have you seen? Have you seen 다음에 명사인데요. 자, 한번 큰 소리를 세 분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you seen? 그 영화 본 적 있어요가 영어로? Have you seen the flick? 그 사람 집에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his place? 그 결과들 보신 적 있어요는? Have you seen the result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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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내가 잘 이해 안 간다. I don't understand. 표현도 잘 모르고요. 그 문화 차이 있기 때문에 난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설명 좀 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현들도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는 코너로 저희가 이제 꾸몄어요.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요. I think so. 네. 설정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first situation은 어떤 situation이에요? 네. 오늘은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별로 이상할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씩 난처한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불편한 일도 생겨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또 적용되고. 네.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기를 오늘 좀 발휘해 주시고. 전공이에요. 전공이죠. 네. 믿어요. 믿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정을 하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살짝 빠지고요. 그럼 일단 케린 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혼자서요. 문이 이쪽이죠? 네. 문이 이쪽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서 있고요. 혼자 타고 있어요. 네. 기대고 있겠습니다. 그러세요. 공간이 넓잖아요. 이제 썬킴 쌤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상하고 좀 잘 모르는 남자가 탔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간이 많은데 바로 케린 쌤이 옆에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좁아. 그래서 불편한 표정이잖아요. 보시죠.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짐도 많고 하는데 딱 탔어요. 문이 흔들게 됐군요. 네. 문이 이쪽이 됐어요. 각종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옆에 타고. excuse me. 죄송한데요. 10층 좀 눌러주실 수 있어요? 10층이요? 네네. 네. 또? 네. 이 설정이에요. 근데 보실 때 이게 왜 이상하고 왜 불편하죠?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네. 오케이. So let's take a look. 우리가 일단 표현력을 봤을 때는요. 네. 10층을 부탁할게요. 10층 부탁해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10층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저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패스 패스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네. 패스 마이크. Can you press 10th floor? 아 예 맞아요. Can you press 10? The 10th floor. Can you press the 10th floor 내지? Hit 10, please. 간단하게 하실 거면. Hit 10, please. 잠깐만요. 에리카 선생님. 네. Hit은 퍽 치다잖아요. 그렇죠. Hit 10은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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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팍~~~ gap 여기서는 히트는 프레스 내지 히트 같이 쓸 수 있어요. 프레스 텐 플리즈, 히트 텐 플리즈 때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깜짝이야. 네. 히트 텐이면 버튼을 눌러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돼요? 5층 눌러주세요는 히트 파이프. 예스. 4층 눌러주세요는 히트 포어. 11층 눌러주세요는 히트 일레븐.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불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트 시스 혹은 히트 포이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층을 가리키지 않을 때는 히트 포어, 히트 파이프. 그냥 숫자만. 숫자만 가리킬 때는 히트 포어 내지 히트 파이프. 근데 플로어까지 붙이면 히트 더 포어 플로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우리가 서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퍼스트, 세컨, 세컨, 포스트, 핏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다섯 번째 5층을 눌러주세요 할 때는 히트 더 핏 플로어. 이걸 빼버리고 숫자만 이렇게 1, 2, 3, 4 적혀있는 거 볼 때는 그냥 히트 파이프군요. 그렇지요.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히트 파이프. 그럼 사실은 저도 헷갈리지도 않고 듣는 분도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거 알아요. 차라리 히트 파이브, 히트 포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간단하죠. 맞아요. 저희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다 되니까 그리고 문법도 틀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에리카샘. 조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네. 케닌센 옆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코너를 설명했을 때 저희가 올바른 표현들도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또 문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제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모르죠.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외국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설정으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볼까요? 네.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요 케일린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썬킴이 들어오는데 삐 공간이잖아요. 삐 공간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공간이 왜 이렇게 좁지? 어쩔 수가 없구나. 아. 그러니까 케일린쌤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해요? He's in my personal space. 아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침에 향수를 얼마나 뿌리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불쾌해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He's in my personal space. personal space는 뭘까요? 개인 공간이잖아요. 아이고 이 엘리베이터 전세내셨네요. 아니 다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 안에 personal space가 어디 있어요. 이게 개인 공간이 다 공공 모든 사람들이 쓰는 public space죠.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둘러싼 공간이 있어요. 개인 공간이에요. 그게 내 개인 공간을 침해했을 때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해요. 외국인은 가능한 남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personal space를 유지하도록 해요. This is my personal space. 이 공간은 제 개인 공간이고 남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좀 불편해요. 잠깐만. 얘기도 이렇게 해요? Hey! You are in my personal space. 이렇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선키리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비었는데 왜 하필 제 옆에 있을까? 그럼 그냥 저는 옆으로 한 발짝도 가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 외국에는 그런 일이 없죠. personal space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OK. OK. So he is in my personal space. She is in my personal space. 이렇게 하면 되네요. And this is my personal space. 나의 개인 공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제 그냥 개인 공간인 거죠. 그렇죠. 가방도 들고 전화도 받고 하다 보면 이만큼은 내가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엘리베이터 혼자 안에 있는데 누가 그냥 바로 옆에 쓰는 거. 그런데 저희는 이상해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올바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세요. 네. 다시 나갈게요. 아이고 좋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따라 다니지 마시고요. 네. 왜 그러지? 나 때문에 불편한 것 같구나, 이 여성분이. 내가 너무 예쁜가? 왜 자꾸 쫓아 나오지? 저기요. 네? 히펜, 플리즈. 아, 그걸 부탁하려고. 네. 네, 10층.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배웠는데 우리 에리카 선생님과 함께. 퍼스널 스페이스도 배웠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딱 정말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막상 엘레베이터 타면 10층 좀 눌러주세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지요, 네. 히트5, 히트10 이렇게 하시면 되군요. 네, 맞아요. 쉬워요. 그림으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 뭐 이건 엘레베이터가 아닌데요? 딴딴딴딴 짜자! 버튼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엘레베이터 탔을 때, 케이레를 타고 있을 때는 제가. 히트5, 플리즈. 땡큐. 자, 그런데 우리가 엘레베이터 타면요, 에리카 선생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잖아요. 무슨 기대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역시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정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예. I'm gonna step out. 예, 저는 빠지고요. 일단 썬킴 선생님이 이제 바뻐요. 바뻐요. 아, 뛰어와요. 문이 닫고 있어요. 문, 잠깐만요. 케이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요? 네. 제가 영어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 자, 문 닫히고 있어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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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닙니다. 여기서는. 조언. 발로 탁. 네. Hold the door, please. 네, 문을 잠깐 잡아주세요라는 뜻이지만. Hold the door, please. 라고 하면 돼요. 뛰어오면서 Hold the door,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에리카 선생님이 한번 연기 좀 해보세요. 제가요? 자, 이제 문이 닫혀요. 알겠습니다. 전 늦었어요. Hold the door, please. 딱 하고 열어주시면 돼요. 네, Hold the door, please. 해볼까요? 문 좀 잡아주세요. Hold the door, please. 해볼까요? 시작. Hold the door, please. 네. 그런데 Hold the door 했어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볼게. 잠깐만요. 이거 올라가요, 내려가요잖아.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Going up or going down. 네, 쉽게 말하면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네, 아주 간단해요. Are you going up? 필요없어요. 그냥 going up or going down. 이렇게 물어본대요. 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닫히고 있어요. 일단 문 좀 잡아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거 올라가나요? 이것까지 두 문장이요. 그쪽에서 닫아요. 네, 네. Hold the door, please. 닫히고 있으시면 여러분. Hold the door, please. 네.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문 좀 잡아주세요. 네. 앉아보셔도 상관없고. 네. 시작. 그러면? Going up or going down. 네,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가끔 너무 급해서 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오, we're going up.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네, 내려가는데 going up. 저는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탔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 많죠. 바쁠 때 특히. 그럼 옆에서 질문이 아니라 going up. 그러면 아, 저는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일단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Excuse me, hold the door. 한 다음에 열었어요. 네. Going up or going down. 물었을 경우에 올라가면 going up. 내려가면 going down. 그렇죠. 질문에서 똑같은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이게 question이 아니잖아요. 질문형이 아니잖아요. Going up, going down, going up, going down.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츄에이션 코미디, 시트콤 주인공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뛰어나오지진 말고 달려오시면서 문 좀 잡아주세요. 저희가 딱 문 잡고 올라가요, 내려가요. 물으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5층 좀 눌러주세요까지. 오. 그럼 다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 세신 그러면 엘레드 타고 있어요. 에이. 아니, 어떤 분은 손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레드벨트는 잡히죠. 말을 하셔야죠. 다시 한 번 쉬우기 시작. 바로 나오네요. 다 썼어요? 네. 5층.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완벽해요. 오늘 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거 꼭 외워갈래요. 5층 눌러주세요. 힛 파이브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제가 키워크 가지고 5층에 항상 여기 있어요. 동작이 좋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큰소리로 따라해볼까요? 5층 점 눌러주세요가 영어로. 힛 파이브. 10층 눌러주세요는. 힛 텐. 이거 올라가요, 내려가요는요? GOING UP OR GOING DOWN. 잠깐만요. 는요? FOR THE DOOR PLEASE. 자, 오늘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해 주신 우리 에르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밤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노래도 부르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유주의 코너죠. WING IT. SING IT.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턴은 뭐뭐 본 적이 있니? 오늘 주변에서 HAVE YOU SEEN 뭐뭐뭐죠? 세 분만 해볼까요, 패턴. 시작. HAVE YOU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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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THE FLICK? 이죠. 혹시 검정색 휴대전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A BLACK SELFONE? 이죠. 혹시 누가 케일린 선생님을 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 HAVE YOU SEEN? 케일린. 이죠. 자, 우리 노래 한 번 불러볼까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HAVE YOU SEEN? HAVE YOU SEEN? YOU SING? 두 소리로. 박수. 1, 2, 3, 4 1, 2, 3, 4 HAVE YOU SEEN THE FLİFX, 1, 2 HAVE YOU SEEN THE GREST, 1, 2 HAVE YOU SEEN HIS PLAMES, 1, 2 3, 4 오늘의 시청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번, Have you seen the flick? 2번, Have you seen the result? 정답은 영어 날다 윙잇!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어 날다 윙잇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벤트 게시판에 퀴즈 오후 위크가 있으니까요. 퀴즈 꼭 푸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세요.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패턴은요. Have you ever seen?이라기보다 Have you seen 뭐 뭐 뭐? 오늘 주변에서 뭐 본 적이 있냐? 이거죠. 한 번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you seen?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seen the flick? 어머, 결과 나왔다면서요? 그러게요. 보셨어요? 그 결과들 보셨어요? Have you seen the results? 와우! 그 사람 집이 그렇게 의리의리하다면서요? 정말요? 그 집, 그 사람의 집 보셨어요? 영어로? Have you seen his place? 여, 여보세요? 헬로? 제가 휴대전화를 분실했어요. 검정색인데, 검정색 휴대전화 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seen a black cell phone? 노란색, 노란색 휴대전화 보신 적 있어요? Have you seen a yellow cell phone?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Have you seen 명사 이거 보신 적 있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래. 영어 날다 스페셜. 스페셜.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이 호스. 죄송합니다. 그 뽀로로, 뽀로로 영어 버전, 성우예요, 영어 성우. 둘 다 같이. 크롱은 뭐야? 크롱은 아니에요. 저는 루피고요. 루피. 에디. 척척박사 에디. 해봐요, 해봐요. 요리공주. 오케이. 루피.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어이구.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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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